와 방금 60명이 하는데 21만 명으로 바뀌었어 안녕하세요 이거 지금 여기가 너무 어두워서 이거 핸드폰이었어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찾아왔으니 아름다운 노래로 시작을 하시죠 잠깐만요 이상한 거 들었네 기다려봐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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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어제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따끈따끈한 신곡 들려드릴게요 빈씨의 윈터베어입니다 부재의 베비베어 빈씨의 윈터베어입니다 빈씨의 윈터베어입니다 빈씨의 윈터베어입니다 빈씨의 윈터베어입니다 빈씨의 윈터베어입니다 빈씨의 윈터베어입니다 생일 노래 진짜 좋다 그쵸? 보여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왔는데 이렇게 해도 그냥 잘 보이죠? 그냥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왔어요 좀 언제 올까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이랑 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었던 거 같아서 요 근래에는 그래서 보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마침 또 따뜻한 따끈따끈한 태양일 곡이 또 있어서 같이 들을 겸 왔어요 왔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저번에 제가 이제 아마 부산에서 브이앱 했던 게 마지막이었던 거 같은데 사실 그때 여러분들이랑 좀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냈던 시간들이 되게 좋았던 거 같아서 사실 다음에 우리 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왔던 거 같아요 지금 저희 내일 롯데회미콘 있잖아요 공연 있잖아요 리허설 가기 전이에요 저희 한 조금 있으면 한 30분 정도 있으면 저희가 리허설하러 갈 건데 가기 전에 시간이 한 30, 40분 정도 나서 여러분들 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궁금한 것도 있고 뭐 얘기도 좀 하고 싶고 얼굴도 보여주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우리 언제 봤죠? 저희가? 시간이 되게 빠르게 지나가는 거 같아요 사실 저희가 지금 콘서트를 한 게 거의 저희 벌써 한 달 다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쉴 때 취미가 저희 보는 거면 저도 여러분들 봐야겠네요 영화 어떤... 어떤 영... 달방보기 영화가 어떤 생각해 무슨 소리죠? 가까이 오지 마세요 심장 터져요 박살 났나요? 박살 났나요? 멤버들 어때요? 아임드라고 잘 지내요? 저희 너무 잘 지내요 항상 맨날 지민 오빠는 내 거야 난 내 거 나는 내 거야 이 조명이 너무 이상하다 그쵸? 원래 약간 이래야지 잘 보이는데 이렇게 하니까 원래는 제가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케이 네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다녀올게요 여러분 다녀올게요 빠이빠이 하트 코드 반대가 하트 그냥 갈게요 안녕 이어서 하러 가겠습니다 더 늦으면 멤버들이 기다릴 수도 있어서 먼저 가겠습니다 빠이빠이 이티듬에 올게요 보라에 Kard filed 뮤지 coming 잔ographic 은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